퀴즈 머리스타일 되게 희한 어려 보이게 이게 엄청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? 봐봐 둘이 짰어? 왜? 영하게 했는데 형님 아 나 몰래 뭐 둘이 짠 것 같은데 누구의 작품인가요? 미숙? 박님 거 박미숙님이네요 네 박미숙 자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펜 펜얼거 특주를 샀다 홀 홀쭉해진 내 지갑 더 더 열심히 벌자 이걸 뽑은 특별한 이유라도 펜얼도 요즘 보통 50 기본이 30에서 특주 같은 경우는 50 전후 또는 100만원 가까이 하다보니까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낚시지 비싸고 아무거나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주가 됐든 그냥 일반 낚시지 됐든 사면 진짜 열심히 치지 않는 이상 그 값을 못 뽑아내니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올라왔는데 정면보고 얘기하는 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? 난 안해 해봐 형이 진짜 형이 형 팬이 되게 많아요 까만몽다리님 이렇게 열성팬들을 위해서 그러면 인사라도 한마디 정국에 한 마디 해주시죠 이거 한 마디 해주시죠 이거 한 마디 해주세요 이거 한 마디 해주세요 펜 펜 펜 펜 펜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보니까 내가 추천한 게 저 아이구가 하나밖에 없네 개그맨님 원픽이네요 그걸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팬단심 신사 기준으로 최고 좋아요 눌린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하나씩 꼽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내장을 주는 거야? 야 그런 거 있으면 다 있어 야 두 장만 풀고 한 번 더 해 오늘 단발성으로 아주 말아 팬 팬신 같은 빠른 스텝과 푸드워크로 상대를 공략하며 홀 홀자 게임하듯 감으로 치는 것이 아닌 정확한 공의 반발력과 회전을 이해하며 라켓을 휘두를 때 더 더할 나위 없는 멋진 경기를 박두이처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름 누구죠? 글쓴이가? 뭐라고요? 뭐 아니야? 난 그딴 그게 안 보여 홀라 홀라 뭐하니? 뭐하니? 애그런이야 애지런이야 애지런이야 더 깨끗해지는 크림 뉴 칼레도니아 모이스처라이징 딥클렌징 딥클렌징 딥클렌테이션 포밍클렌징 너무 좋네 애지런이야 첨부